안녕하세요. 라리엔지입니다. 오늘은 가을을 맞이해서 도토리 모양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 도토리 모양 만들려고 한 일주일 정도 패턴 굉장히 여러 번 바꿔가면서 만들었는데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같이 만들어보려고 이렇게 가지고 나왔어요. 미리 몇 장을 더 떠서 가지고 나왔는데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만들면 이거 파우치에도 되게 예쁠 것 같고 가방을 만들어도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만들지 그거는 2편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고 이제 첫 번째 영상에서는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귀여운 도토리가 4개 들어있는 모티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토리... 중간에... 조금 벌어져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도토리 모티브 한번 같이 만들어보려고 가지고 나왔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밀키코튼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밀키코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색감이 너무 예뻐서 제가 몇 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템인데요. 밀키코튼하고 그리고 코바는 4호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이 세 가지 컬러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중앙 부분에 실을 가지고 와 볼게요. 이 중앙 부분에 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가운데 손가락에... 저는 일반적으로는 두 번씩 감아주는데 저는 한 번만 이렇게 감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X자로 저는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여기 나머지 꼬리 실들은 만들면서, 숨겨주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코바는 넣어서 실을 당겨 올게요. 한길긴뜨기의 기둥코 만들어줄 거라서 한길긴뜨기의 기둥코, 사슬 3코 해줍니다. 한길긴뜨기의 기둥코는 한길긴뜨기 1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같은 코에 이렇게 코바늘 한번 감아서 중앙 부분으로 넣었다가 실을 가지고 옵니다. 코바늘에 지금 3개의 코가 걸려있는 상태죠. 이 상태로 2개씩 실을 한번 감아서 두 코씩, 두 코씩 이렇게 빼주세요. 이게 한길긴뜨기입니다. 한 번 더 코바늘에 실을 감아서 아래쪽으로 넣었다가 빼줍니다. 그리고 두 코씩, 두 코씩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빼서 한길긴뜨기 3코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대로 살짝 여기 장, 여기 중앙 부분에 실을 당겨준 다음에 사슬 3코 해주세요. 그대로 이 옆부분에 같은 이 매직링 이렇게 도도도 말아가면서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 매직링 부분을 이 원이잖아요. 이 형태로 사각형을 만들어 줄게요. 그대로 한길긴뜨기 3코 그리고 사슬 3코 다시 한길긴뜨기 또 가운데 부분을 이용해서 3코를 만들어 줍니다. 그대로 이렇게 3코가 된 상태에서 사슬 3코 한 번 더 마지막 부분 네 번째 파트 둘 3코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 처음 부분하고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사슬 3코를 이 코에 전체적으로 사슬 3코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코는 사슬 1코를 해주시고 여기서 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끝부분에 코바늘 한번 감아서 여기 보시면 한길긴뜨기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코가 있는데요. 여기 위쪽으로 앞에서 보통은 찔러 넣어주는데 저는 위쪽으로 찔러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길긴뜨기가 좀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한길긴뜨기 사슬 3코 위쪽으로 여기로 넣어줄게요. 그리고 넣었다 빼주면 이렇게 3코가 그대로 돼 있잖아요. 이 3코를 한 번에 제거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 완성이 되었어요. 그대로 한길긴뜨기 여기 앞에 했던 것처럼 기둥코 해주시고 같은 코에 한 코를 더 해주세요. 이렇게 두 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여기 한길긴뜨기의 앞쪽 코를 만들어주어야 되는데요. 한길긴뜨기의 코를 여기 보시면 이 코바늘의 경우에는 코가 앞쪽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두 코에 바로 뒤쪽으로 같은 코에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한길긴뜨기의 한 코 총 3코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여기 아래코가 위줄고에 약간 오른쪽 대각선 위로 살짝 올라온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코고 세 번째 코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앞에 보시면 두 코를 늘려주었잖아요. 이 두 코 늘려준 코를 이 뒤쪽에 한 번 더 늘려주겠습니다. 여기 사슬 부분에 한길긴뜨기 두 코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대각선으로 바로 또 넘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한 세트가 이 단의 첫 번째 세트가 만들어졌는데요. 두 번째 단에서는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한길긴뜨기가 만들어졌어요. 일곱 코에 한길긴뜨기와 사슬 세 코를 이렇게 해서 사각형이 되도록 계속해서 반복을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 중앙 부분에 아직 여기 자투리 실이 뒷면으로 이렇게 보시면 중앙 부분이 뻥 뚫려 있죠. 이 부분 실 좀 당겨서 이렇게 마감해 줍니다. 그리고 그대로 한길긴뜨기 일곱 코 앞쪽에 두 코 뒤쪽에 두 코를 늘리면 총 일곱 코가 됩니다. 일곱 코마저 해주세요. 하나, 둘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길긴뜨기 여기 앞에 구멍이 있어요. 여기 같은 코에 넣어주세요 하는 구멍이에요. 아래쪽으로 여기 약간의 실이 보이죠? 여기 실 사이로 넣어서 한길긴뜨기 해줍니다. 다음 코에도 한 코 그 다음 코에도 통과시켜서 해주세요. 다섯 코 되었고 뒤쪽에 또 두 코 늘려줍니다. 그리고 사슬 세 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줄게요. 이렇게 두 코 시작 후에 해주시고 이제 마심 처음 코 순서대로 해줍니다. 끝에 부분 두 코 더 해주세요. 두 코 되었고 이 아랫단에 동일하게 이 마지막 코 했던 것처럼 사슬 한 코와 누운긴뜨기 여기 기둥 코 하나, 둘, 셋 코에 저는 원래는 이 앞쪽으로 찔러 넣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저는 코가 좀 안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세 코의 뒤쪽 이 사이에다가 넣어줄게요. 이제 다음 단부터 무늬가 들어갈 거예요. 앞쪽에 늘어나는 코는 동일합니다. 실 한길긴뜨기 기둥코 해주시고 앞쪽에 두 코 해주세요. 한길긴뜨기 한 코와 기둥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이렇게 해서 총 다섯 코가 되게 해주세요. 다섯 번째 코에서 여기 끝에 부분에 지금 다시 한 번 만들어 볼게요. 네 번째 코 다섯 번째 코는 미완성으로 여기 세 코가 걸린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첫 번째 코만 당겨줍니다. 첫 번째 이게 두 번 당겨주는데 첫 번째만 당겨주세요. 그리고 여기 바꿀 실 가지고 와서 두 코가 남았을 때 실을 바꾸어 줍니다. 여기 나머지 실들은 여기 편물에 이렇게 딱 붙인 다음에 이렇게 붙여서 숨기면서 떠주세요. 그리고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코는 한길긴뜨기를 다섯 코를 해주세요. 여섯 번째 코에서 실 바꾸어 줄게요. 실 가지고 와서 실을 바꾸어 줍니다. 그대로 여기 뒤쪽에도 그대로 다섯 코 진행해 줄게요. 여기 아래에 숨어 있는 코 한 코 나머지 또 두 코 두 코 세 콧째 대고 코너 부분에 두 코를 또 늘려줍니다. 여기 만들다 보면 살짝 이렇게 우는 모양이 보일 거예요. 여기가 지금 많이 코가 늘어났기 때문에 딱 정사각형으로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단에서는 조금 이렇게 여유롭게 실을 해서 끝에 부분 사실 세 코 해가지고 이렇게 패턴을 그대로 만들어 주세요. 앞에 두 코 늘려주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세 코 해서 총 다섯 코를 만들어줍니다. 이 베이스 컬러로 다섯 코를 만들어주세요. 다섯 번째 코에서 미화성 한길긴뜨기인 상태에서 그대로 실을 바꾸어 줍니다. 여섯 번째 코 그대로 색상이 있는 컬러 실로 다섯 코를 만들어주세요. 다섯 번째에서 다섯 번째에서 실 다시 바꿔줄게요. 당겨와줍니다. 그리고 하나, 둘, 세 코 해 주고 뒤쪽에 두 코 더 늘려서 총 다섯 코 양쪽에 이 색상실을 기준으로 양쪽에 다섯 코 이 색상실을 기준으로 양쪽에 동일한 코 수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더 세 코 네 코 다섯 코 다섯 코 됐죠? 그리고 사실 세 코 그대로 여기 다섯 코 다섯 코 다섯 코 이 상태로 반복을 해줄게요. 이렇게 두 코 그리고 세 코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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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나머지 부분 다섯 코 다섯 코 다섯 코 다섯 코 다섯 코 다섯 번째 코 마지막 코 또 사슬한 코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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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여기 코너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하듯이 실 가지고 온 다음에 한 번에 빼주세요. 긴뜨기입니다. 다시 코바늘에 실 걸어온 다음에 한 번에 빼주세요. 이렇게 해서 총 이번 단에서는 일곱 코가 되게 해주세요. 이번 단에서는 일곱 코가 되게 해주세요. 다섯 코 됐죠? 여섯 코 일곱 코는 여기 마지막 코에서 또 실 바꾸어 줍니다. 여기는 여기 찐 밤색 컬러로 조금 안 보일 수도 있나 찐 밤색 컬러 가지고 와서 여기 아랫단에 실 바꿔 줄 때처럼 이렇게 마지막에 세 코를 한 번에 빼주세요. 이번에는 여기 컬러 실에 위에 도토리 뚜껑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 도토리 뚜껑들은 여기 다 앞걸어뜨기를 긴뜨기로 해 줄 건데요. 이 도토리 뚜껑들을 모아서 떠줄 거기 때문에 조금 잘 보셔야 됩니다. 실 한 번 감아 준 다음에 여기 첫 번째 부분에 실을 컬러 실을 앞에서 뒤쪽으로 찌르는 게 아니라 가로로 찔러주세요. 이렇게 되면 실이 한 코가 앞쪽으로 떠지죠. 이 상태에서 여기 실을 코바늘에 걸어서 가지고 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미완성 긴뜨기예요. 미완성 긴뜨기를 다섯 코를 해주세요. 퍼프 스티치처럼 이렇게 앞걸어뜨기를 앞걸어뜨기를 긴뜨기를 미완성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여기를 앞걸어뜨기로 해 주시는 거예요. 5코 되었으면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실을 쭉 뽑아 줄게요. 여기까지가 긴뜨기 앞걸어 다섯 코 모아뜨기예요. 조금 이름이 길죠? 긴뜨기를 앞걸어뜨기로 다섯 코를 모아서 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실을 여기에서 사슬 한 코를 조금 여유롭게 해 줄게요. 여기 앞에 일곱 코를 했으니까 여기는 이제 다섯 코 모아뜨기가 되었고 이 다음에 또 일곱 코를 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래 여기 사슬 뜨기 한 코 한 다음에 그대로 여기 실을 바꾸어서 여기 마지막 코 들어간 뒤쪽 여기 첫 번째 코 베이스 컬러에서 베이스 컬러 첫 번째 코에 긴뜨기 긴뜨기 이렇게 해서 긴뜨기를 차례대로 일곱 코도 해 주세요. 여섯 코 일곱 코 뒤에 두 코까지 해서 총 일곱 코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옆쪽으로 이동하는 사슬 세 코 해 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여기 패턴 그대로 긴뜨기 일곱 코 그리고 긴뜨기 앞걸어 다섯 코 모아뜨기 그리고 일곱 코 이렇게 해서 반복해 주시면 돼요. 여기 코너 부분은 동일하게 세 코씩 들어갑니다. 전체 패턴 또 반복해 줄게요. 앞에 두 코 늘려 주시고 순차적으로 또 다섯 코 해줍니다. 다섯 번째 코에서 실 바꿔 줄게요. 그리고 이제 긴뜨기처럼 실 한 번 감아서 긴뜨기 앞 걸어서 다섯 코를 모아줍니다. 긴뜨기 앞 걸어 다섯 코 모아주기 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코가 모이면 미완성 긴뜨기죠. 그대로 실을 가지고 와서 여기까지가 다섯 코 모아뜨기 되었고 여기서 타이트하게 아주 작게 고정해 주려고 사슬을 한 코 아주 작게 해주세요. 그리고 실 바꾸어서 긴뜨기 도토리의 마지막 부분에서 도토리 다섯 코 순차적으로 해주고 뒤에 두 코 늘려줍니다. 그래서 일곱 코 되었어요. 일곱 코 후에는 사슬 세 코 이렇게 해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모양 좀 안 나오면 뒤에 여기 손가락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예뻐지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통통하게 이렇게 해서 이 부분 반복해서 두 번 더 반복해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완성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좀 안 예쁘죠? 이런 부분들은 뒤쪽에서 손가락 넣어서 앞쪽으로 이렇게 뽁뽁이처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동글동글 예쁘게 완성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 뒤쪽에 여기 마지막 부분 남았어요. 긴뜨기 두 코 해주시고 아직 여기 실 끊지 말고 그대로 다음 단 진행해 줄게요. 사슬 한 코와 두은 긴뜨기 해주시고 다음 단으로 올라갑니다. 해주시고 기둥코 두 코 해주세요. 기둥코로 사슬 두 코 해주시고 그대로 앞쪽에 긴뜨기 한 번 더 해서 두 코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여기 아래쪽 실 숨기면서 그대로 반복해 줄게요. 9코가 될 때까지 만들어주세요. 6, 7, 8, 9코 여기 끝에서 실 바꾸어 줄게요. 여기는 원래 여기에서 실을 바꾸어 줘야 되는데 이 다음 코에서 바꾸어 주겠습니다. 당겨와서 온전한 9코 되게 해주시고요. 아까 여기 사슬 한 코 되어 있던 부분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대로 여기 중앙 부분에 실 바꾸어서 들어갑니다. 여기도 긴뜨기 해줄 건데요. 이렇게 실 가지고 온 상태에서 원래 여기에서는 밤색 실 가지고 와야 되는데 뒤에 남겨두었던 흰색 실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위쪽 부분에 위쪽으로는 다 흰색이 보이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실이 바꾸어 줬습니다. 이 다음 코부터 이제 또 해 줄 건데 여기 밤색 실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여기 흰색 실의 앞부분 여기에서부터 이제 한 코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 밤색을 가려 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한 코 해주세요. 그리고 쭈루룩 반복을 반복을 한 코씩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9코의 긴뜨기가 나옵니다. 9코의 긴뜨기 해주세요. 1, 2, 3, 4, 5, 6, 7, 8, 9코 그래서 여기를 기점으로 여기 위에 부분을 약간 도토리 꼭지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기점으로 양쪽에 이렇게 9코 9코 되게 해주세요. 다시 4, 3, 3코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부분도 여기 넘어갈 때 실 숨겨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실 삐져나오면 꼭 이렇게 해서 숨겨주시고 다음 부분 코너 돌아서 앞에 2코 늘려주고 순차적으로 총 9코가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9번째 코에서 9번째 코는 그대로 떠주시고 여기 중앙으로 들어가는 꼭지 부분만 실 한번 감아서 중앙 부분 여기 사슬 있는 부분에 넣었다가 실을 가지고 옵니다. 이 상태에서 실을 또 다음 단어 다음 코 해줄 실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러면 위쪽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같은 컬러의 실로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부분 좀 타이트하게 실이 뒤에 남아있는 실들을 이렇게 당겨주면서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실을 좀 정리를 해 주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실 한번 감아서 여기 도토리의 앞쪽 여기 첫 번째 코 있죠? 이 부분의 앞쪽으로 들어가서 역시 한 코씩 한 코씩 떠줍니다. 긴뜨기 9코 해주세요. 끝에 또 2코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타슬 3코 이런 방식으로 여기 나머지 2개의 도토리 꼬다리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여기 끝부분까지 9코 되게 해주세요. 9코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실을 잘라줄게요. 잘라주고 난 다음에 여기 위쪽으로 또 다시 아랫단 코너 부분하고 동일하게 사슬 1코와 눈 긴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앞에 2코 뒤에 2코 늘려서 코가 긴뜨기 23코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2코 했고 앞에 2코 늘렸고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긴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쭉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긴뜨기의 마지막 단 완성이 됩니다. 안 예쁘게 됐네요. 마지막에 또 2코 이렇게 늘려주세요. 긴뜨기의 마지막 단 사슬 3코 해서 옆면으로 또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23코 앞에 2코 뒤에 2코 늘려서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도토리 모티브를 만들어봤는데요. 이렇게 끝부분까지 이거까지 얼른 완성해서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2코 3코 각 코마다 또 한 코씩 쭉 반복해주세요. 마지막 부분 2코 더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사슬 3코로 마무리해줄게요. 2코가 되었으면 이제 마지막 부분 사슬 2코 까지 해주시고 조금 실을 한 10cm 정도 여유를 두고 잘라줍니다. 자 여기 사슬 매듭해줄 건데요. 실을 쭉 뽑아서 두 번째 코에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들어갔던 부분 이렇게 해서 전 뒤쪽에서 이렇게 당겨줄 거예요. 여기 실을 기둥코를 감아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 감싸주세요. 그리고 실이 나왔던 부분 실이 나왔던 부분으로 다시 이렇게 가서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되면 모티브가 완성이 되면서 윗부분이 자연스럽게 매듭이 돼요. 윗부분 그래서 사슬 매듭으로 완성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중앙 부분에 이렇게 귀엽게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나중에 이렇게 모티브 여러 개 좀 연결을 해가지고 예쁜 가방을 만들어볼까 지금 조금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 모티브 연결해서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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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